문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민자, 뭐 여러분 나오기도 했지 싶은데요. 민자는 매일매자, 그죠? 매일매자에다가 소위 칠복자죠. 칠복자, 요 칠복자를 칠복자로도 새기기도 하고 둥, 둥그를 문이라고도 합니다. 둥그를 문, 둥그를 문, 둥그를 문. 둥글 단은 뭐죠? 말이죠. 둥그를 문. 그럼 요 안에 엄마가 들어있습니다. 요자는요. 아버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자가. 맞죠? 네,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되죠? 아버지도 그렇습니다. 자, 엄마가 좀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. 오늘은 엄마가 매일 부지런히 자식에게 됐죠? 엄마가 자식에게 부지런히, 부지런히가 뭐랬습니까? 그침없이, 중단없이, 깨울음없이 이 말이죠. 부지런히, 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루어 갔듯이 아버지처럼 되렸고 부지런히, 이게 민자가 부지런한 민자입니다. 민첩할 민자도 되고 부지런한 민자도 되거든요.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며 살아났고 했다 하는 글자가 이 민자가 되죠. 그죠? 민첩, 그죠? 영민하다, 기민하다, 이 민자인데, 그죠? 이 뜻이 서일 때, 이 뜻이 서일, 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건 엄마가 했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. 얘야, 너가 부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루었지 않느냐? 네도, 네도 이 말이죠. 네도, 네도 매일같이 중단없이 부지런하게 아버지의 소의 모습을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? 부지런히 공부해래이. 공부하고 남 주는 게 아니래이.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너가 아버지 덕에 산다 하는 얘기를 엄마가 자식에게 아버지를 빗대어서 소위 충고하고 있는 글자라고 보여지죠? 네, 민자를 새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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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